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4월 10일 총선 결과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단순히 합산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관립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그냥 국민들한테 마치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히 합산해서 여러분들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립위원회가 사기를 친 거죠.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사기도 첫 번째 사기가 아니고 10년째 계속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진 결과인 거죠. 대한민국의 소위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집단 체면에 그냥 걸려든 것처럼 만들어진 결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언론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문을 보게 되면 총선과 관련한 것은 죄다 헛소리인 겁니다. 거짓말이고. 여기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던 지역들. 이번에는 1%포인트 표자로 여당을 외면했다. 수도권 초박빈 성부처 분석 박수찬 기자. 여러분들 1%포인트 표자로 왜 국민의힘 후보가 초박빈 지역에서 다 패배했겠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패배한 거죠. 서울 지역에는 최소 만표에서 만오천표 정도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선거구마다. 초접전 지역에 이런데로 만표 이상 정도가 투입되면 다 패배하죠. 그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진 과학적 사실을 기자들도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 접전지는 1%에서 0.8% 이렇게 성부가 날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점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사전투표 조작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보는 제가 오늘 처음 접했는데 실제 민주당이 1%포인트 대 격차로 이길 수도권 지역구들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당연히 2020년 4.15 총선에 똑같이 만표 이상을 집어넣은 게 승리한 거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거나 여당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평가했던 여당 우세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도 바보천치인 거죠. 만표 이상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다들 그러니까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총선 전날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걸.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서울 양천갑 황희 후보가 이겼습니다. 구자룡 후보를. 몇 표 집어넣겠습니까? 만표 이상 집어넣겠죠. 서울 영등포의 김민석 후보가 또 박용찬 후보를 이겼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또 맞붙었습니다. 그때도 조작을 해서 김민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1.15% 이겼으니까 김민석 후보의 표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이 미쳐버린 겁니다. 경기 용인병 고석 후보가 졌네요. 0.53%포인트 부성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만 몇 천 표 집어넣었겠죠. 그러니 부성찬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경기 하남갑 1.17% 추미애 왜 이겼겠습니까? 표 집어넣었으니까 이겼을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작된 사전특표 득표수를 발표했고 그 조작된 사전특표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서 실제로 조작되지 않는 후보별 득표수를 복원한 다음에 이런 비교를 해보게 되면 표를 얼마나 집어넣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거의 만 표 이상을 다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서울의 49개 지역구에서는 사전특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고 경기도는 네 장당 한 표를 일반주로 집어넣고 일부 지역에서만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사전특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하면 일률적으로 다 만 표 이상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더 황당한 것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을에서도 민주당 김민석 당선자가 50.18%로 득표해서 국민의힘 박용찬 49.03% 후보를 1.15%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여기서 억울하게 패배한 박용찬 후보의 인터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 뭘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100%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박용찬 후보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에도 대파값으로 상징하는 물가 문제 대통령 실발 악재와 겹치며 선거를 열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1에서 2%포인트 역전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기를 절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박용찬 후보도. 두 번 부정선거를 통해서 억울하게 낙선자가 됐지만 박용찬 후보가 절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야기죠. 이렇게 선관위에 잘 보이게 되면 박용찬 후보를 다음 총선에서 뽑아주겠냐 천만에 뽑아주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지금과 같은 사전투표 제도가 계속되면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100석 이하로 내려가겠죠. 왜 선거결과를 선관위가 세팅한 것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1009석인가 된 중요한 이유는 생각 외로 당일 투표에 많은 투표자들이 몰려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 여의도동은 지지율 자체는 과거 선거와 비슷했지만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다. 5년을 공들였는데 정권 심판론 바람 앞에서 무기력해지더라. 절대 부정선거했다는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본인 잘 알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 다 봤을 겁니다. 지지자들이 다 보내줬을 테니까. 김민석 후보하고 박용찬 후보의 영등폴 선거 결과는 일찍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대통령실이 어떻고 윤석열 탓이 어떻고 의로 문제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다 여러분들 장식품에 불과하고 대한민국 선거는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서울 영등포에서는 이번에 사전특표에 참가한 사람 총수에 세 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0명이 참석했으면 세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주고 60명이 사전특표에 참여했으면 60명에 3명당 한 표니까 20표를 더불어민주당 박 김민석 후보에게 대해주고 90명이 사전특표에 참가했으면 90명의 3분의 1이 3분의 1이 얼마죠 30명의 3분의 1이면 10명이고 60명의 3분의 1은 20명이고 80명의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3분의 1씩 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영등폴 사례로 여러분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인수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인수에는 후보의 득표수 더하기 기껀표 무효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소선상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의 선거인수가 12,470명인데 투표수가 12,461명이라는 것은 기껀표하고 무효표가 그 차이만큼 있는 겁니다. 여기 12,470표의 3분의 1이 여기에 더해져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받은 7,295표 안에 3분의 1은 가짜표인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가 여러분 선거인수가 755명인데 김민석 후보가 받은 375표 안에 755표의 3분의 1이 들어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의 3분의 1, 3장당 한 장을 김민석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선거인수를 부풀리고 선거인수 여러분들 그 내에서 3분의 1을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지역구 관심 있는 지역구를 들어가셔서 선거인수의 3분의 1을 여러분들 3분의 1이 더불어민수당 후보의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금세 다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4분의 1, 인천은 5분의 1.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게 김민석 후보의 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추정치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한 겁니다. 김민석 3만 8천표 박용찬 4만 8천표 박용찬 후보가 1만 393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 1만 1,529표를 김민석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4만 9,651표로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1만 393표 차이로 패배한 김민석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135표 차이로 승리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입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윤 대통령이나 조선일보 기자나 다 깡그리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100% 패배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파 진영에서 이런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1만 1,529표를 어디다 넣어 준 겁니까? 사전투표에 다 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직한 투표가 당일 투표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은 김민석 대 박용찬이 43대 55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민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를 57%로 올려준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당일이 43%면 사전도 43%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한쪽의 표를 밀어주니까 박용찬 후보는 상대적으로 표를 빼앗긴 것처럼 효과가 나온 겁니다. 55%에서 41%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활용한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진짜를 구하게 되면 진짜로는 김민석 후보가 43%포인트를 받은 겁니다. 박용찬 후보는 54%포인트. 이게 진짜로 하고 이러면 당일 투표 득표라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뻥튀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더 추가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11,52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46,117표 가운데 4분의 3은 진짜고 34,588표 4분의 1, 11,529표는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조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표가 하늘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국민들을 실제 사전투표를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본인들이 발표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뻥튀기했잖아요. 실제 사전투표를 24.95%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33.10%라고 발표를 하고 8.15%를 뻥튀기한 다음에 11,529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뻥튀기한 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김민수 후보는 원래는 43%를 받아야 되는 건데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57%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김민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7% 당일투표 득표율 43% 빼기하면 플러스 14%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차일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조작을 해놓은 게 여러분도 보신 냄새가 물씬 풍기죠.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이가 발표한 거를. 이걸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서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는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오른쪽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 조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실물 위조 투표지를 4박 5일 사이에 집어넣겠죠. 실물 위조 투표지를 왜 집어넣는 것을 왜 점검을 제시하지 못하냐 그렇게 아우승 씨는 어리석은 여러분들 시청자분도 계신데 내가 행사입니까? 내가 수사관이 아닌데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잡아낼 겁니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조작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거.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이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여러분 수십 년을 가는 겁니다. 국가가. 특별한 여러분들 그런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방법을 앞으로도 총선 지방선거 대선 보궐선거에 다 실시할 겁니다. 자식체대는 완전하게 참정권이 박탈당한 그런 국가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노력들을 폄하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이런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 정도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일단 밝혀야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일어나든지 않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함께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여러분들 여론을 행성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거의 마취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 동아일보에서 가장 비중 있는 칼럼을 쓰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김순득 대기자입니다. 이 글을 보면 좀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글을 많이 쓰죠. 그래도 뭐 감성적인 그런 글을 쓴다 해가지고 제가 나무라지는 않는 것이고 오늘 동아일보에 이제 거의 간판급 조널리스트니까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꾸라는 성난민심 대통령 바꾸고 싶다는 분노분출선거 아니다고 말 못했던 참모진이 간신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dj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나 다 집어치우고 이 김순득 대기자의 가장 큰 특징도 절대 선거 부정 문제를 본인이 바로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식이 대기자로 해가지고 이런 논평 쓰는 거 보면 다 헛소리들인 겁니다. 왜? 실제를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부정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런 칼럼을 대기자 칼럼이라고 이러면 동아일 버저실링을 보니까 제가 한마디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4월 10일 총선은 지난 10년 동안의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작을 지적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건을 호도하는 거죠. 그래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 때문에 선거졌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었고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그냥 논리적 비약을 해서 딱 잡아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선관위 주도 사전특표 득표세의 화끈한 조작이었다. 완전히 여러분 저하고 김순덕 대기자하고는 사안을 보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 주장은 김순덕 기자가 아마 이대영 문과 출신일 겁니다. 문과 출신들은 이런 논리적 비약을 많이 하죠.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못할 겁니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가 자주 소개하는 ai 반도체 이름들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걸 만드는데 8단을 쌌는데 지금 김순덕 대기자 이야기처럼 논리적 비약을 해가지고 2단 쌓고 8단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착실히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은 문과 우위의 사회고 돈은 엔지니어들이 만들지만 돈을 쓰고 폼을 잡는 세력들은 다 문과 출신들인 겁니다. 이대영 문과가 무슨 그렇게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저는 문과 출신 이지만 젊은 날 수량 분석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거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닥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런 무식한 이야기는 저는 안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심판이 뭔가 심판이고 국힘당 사람들은 표를 많이 줬는데 이번 선거 어떻게 한 거냐의 이야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과 야합을 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서울에서는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 세 사람당 한 표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 줬고 경기도는 네 장당 한 표를 훔쳐 더블당 줬고 인천광역시는 다섯 장당 한 표를 훔쳐 더블당 줬고 부산광역시는 다섯 표 당기름 한 표를 해 가지고 줬고 그럼 부산에서 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니 당연히 당일 투표에 이런 부산 시민들이 많이 가 가지고 국힘당 여름 후보를 줬으니까 이긴 거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 북조선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이번 선거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온전한 정신으로 표 던졌고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되면 본인 재임 2년 동안에 대통령 놀이를 열심히 하셨지만 국정 현안의 경중을 못 따져 가지고 소심하고 비겁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선거 문제를 방치했던 것이 패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죠. 그거를 나무라지만 선거를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헛소리를 잔뜩 썼습니다. dj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dj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적성 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불안하고 불길할 것이다. 김순덕 대기자의 갈름 때문에 나라가 골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문제를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식사청들 다음에 벌 받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고관대작들 다음에 벌 받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 다음에 이런 벌 받을 겁니다. 그 벌은 문제를 직시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암세표가 완전히 나라를 삼기 전에 고쳐야 되는데 모두가 암이 발병했는데 암이 없다고 나는 암 모른다고 나는 암 본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은 암 걸린 거하고 내하고 관계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벌을 세월을 두고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되겠죠. 돈은 입과가 벌고 홈은 문과가 지고 나라는 문과가 망치는 겁니다. 어쩌면 조선 후기하고 그렇게 같은 줄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조선 후기에는 엔지니어 자체가 없었습니까 돈은 입과가 벌고 폼나게 돈은 문과가 쓰고 그리고 나라는 문과가 망치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희숙 후보가 나왔던 전현희 후보하고 붙었던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왼쪽을 한번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여러분 이거 보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이렇게 15%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민주당은 뭡니까 산삼을 삶아 먹었는지 모두가 다 차익값이 다 풀렸습니까 사전 투표하면 용을 쓰듯이 민주당은 어떻게 다 이깁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한께도 똑똑한 애들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공작 시간에 종이를 여러분들 물감을 붙여서 딱 하면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데요 그렇게 할 겁니다. 선관위가 다 사전 투표를 여러분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데칼코마니 모양의 그래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 이 차익값이 이론적으로 0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의 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일치하는 상태로 수렴시키게 되면 규칙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찾아낸 규칙이 사전 투표장에 오신 세 사람당 한 사람의 표를 가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모은 다음에 더불당 김민석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것이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해 보니까 오른쪽에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구 성동국합의 전현희 후보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유니수 후보가 8094표 차이로 승리한 당선자인데 사전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유니수 후보가 6478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전현희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5%인데 59%를 뻥튀기 했지 않습니까 플러스 14%를 더해 준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유니수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3%인데 사전 투표 득표를 40%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13% 사전 빼기 당일 이게 김순덕 대기장께 눈이 안 보일 겁니다 왜 문과 출신이니까 문과 출신하러 양심이 있으면 보일 건데 이게 뭔지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여러분들 이런 것이 본인이 뭔지 알면서 있다 이런 칼럼을 어떻게 씁니까 그게 이런 동아일보 대기자 여러분들 수준인 겁니다 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겁니다 지금 칼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조작을 여러분 다 분석해 보니까 선거를 완전히 조작을 해 가지고 제2아 전문가가 추정을 해 보니까 전현희 후보가 원래 조작이 되지 않았을 때 5만 표를 받았고 유니수 후보가 5만 8천 표를 받아 가지고 유니수 후보가 8,047표로 승리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걸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 해 가지고 전현희 후보의 표를 5만 표에서 6만 5천 표로 끌어올려 가지고 전현희 후보가 6,47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파진영은 선출직 공직자 되기 어렵습니다 1만 4천 표를 집었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김순덕 대기자가 여러분 칼럼에 윤석열 책임이었다 닥치고 나서 윤석열 정권 책임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토 나오는 거예요 토 왜 거짓말의 토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거짓말이 좀 성행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거짓말을 잘하나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신기하면 한번 보시죠 이게 동작을 해 나경훈 후보 여러분들 성적표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차이집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더블당은 항상 풀렀습니다 왜 사전투표 득표율에 표를 더해 줬으니까 그 크기가 어마합니다 관외 사전투표 플러스 17 국외 부재자 투표 플러스 26 올해는 거소선상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관외 제외국민투표에 그다음에 동별로 여러분들 다 손을 댄 겁니다 이게 김순덕 대기자 눈에는 안 보이냐 이야기죠 꼭 문가라서 안 보이는 게 아닐 겁니다 이게 눈이 가려 가지고 그냥 눈을 감는 거겠죠 그러면 칼럼 쓰지 말라 이야기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다른 주제 쓰고 내가 굳이 당신한테 부정 쓴 거 있다고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 당신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해하는데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요 거짓말은 당신들이 팬을 가지고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직종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왼쪽을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하니까 오른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류삼령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38%를 얻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표혜를 1453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52%로 만든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나경훈 후보는 당일 투표의 60%를 얻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름들 대성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의 60%를 얻은 사람이 사전투표의 46%가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4% 류삼령 플러스 14% 두 개 합치면 25% 정도가 되는 겁니다 14 14니까 아니네요 28% 정도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28%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께서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더블당은 37% 국힘당은 61%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걸 조작해 가지고 37% 후보를 52%로 만들고 61% 받은 후보를 46%로 만든 겁니다 나경훈 후보가 24,080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윤희숙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나경훈입니다 나경훈 24,000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9,030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니 저 승리한 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14,530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누가 집어넣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중국 공상당 여러분이 집어넣습니다 이건 누가 집어넣어 관천에 있는 중앙선관이름 조작해서 집어넣어 준 거잖아요 이런 짓들을 세금 먹고 이러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실제 사전투표를 전혀 모르도록 다 여러분들 감쪼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를 실제보다도 9.31% 이런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저는 이야기가 그냥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개인적 감정 이런 거 전혀 여러분들 개입할 거 없이 여러분이 또 안 믿어지면 한 사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광역의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붙은 데입니다 표를 얼마나 쑤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사전투표 수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쏟아 넣은 거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플러스 12%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33%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세상에 국외 부재자 투표하고 여러분들 당일 투표 사이에 당일 투표가 일종의 기준점입니다 조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거의 0에서 3% 차이가 나야 되는 걸 33%까지 맞는 완전 밥인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그다음에 동별로 플러스 15% 플러스 14% 플러스 9%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0에서 3%를 넘어가는 것은 선거 관리에 아니라 표를 더해 준 것을 뜻하는 겁니다 표를 더해 가지고 왕창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표를 더하면 이런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정호영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 아이들이 종이 색종이가 여러분들 물과 묻혀 폈을 때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언제 나오는가 하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량의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표를 더하고 한쪽 에는 표를 빼앗은 것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15 14 14 14 나오는 것을 0으로 이런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조작에 사용한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용한 규칙은 4장당 1장을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자리세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바보천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3사람당 1장을 훔치든지 4사람당 훔치니까 사전투표의 입장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 뭐죠 자리세를 많이 받아서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켜주는 겁니다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이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는 인천광역시 개양을 선거해서 당일 투표의 48%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8%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 보니까 진짜 사전투표율이 46%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립위원회가 특별하게 이재명 후보를 아껴가지고 표를 만 74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몇 프로 만들었습니까 60% 뻥튀기한 겁니다 60 빼기 48 플러스 1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원희룡 후보 원희룡 후보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50대 48로 2%포인트 여러분 이긴 겁니다 50% 당일 투표 득표로 50%는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로 5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가 만 74표를 이재명 후보만께 더해 줬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표를 빼앗기는 것처럼 여러분들 숫자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50%가 38% 쪼그라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야 전문가가 진짜 사전투표를 구해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51% 나왔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긴 선거지 않습니까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38000표 원희룡 4만표로 2327표짜리 원희룡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 724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왕청 대줘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7749표짜리 이긴 거지 않습니까 나라 망한 겁니다 저는 이 나라는 그냥 이대로 흘러가 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화끈하게 조작질을 또 당해 가지고 그냥 권력이 넘어가면 수십 년 앞으로 가겠죠 그렇게 이러면 가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원희룡 후보가 2327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7749표짜리 패배한 걸로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게 그냥 과학입니다 과학 제 이야기는 김순덕 대기자처럼 닥치고 윤석열 여러분들 나는 이런 걸 부끄러워서 못 쓰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아무리 밥 벌어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말을 하는 것과 좀 달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이 양심이 뭡니까 그냥 완전히 강철로 깔았는지 이 사람들 보면 도대체 야 나라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게 됐는지 제가 기가 찰 때가 있거든요 뭐 잘 먹고 좀 덜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이야기죠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꾸라는 승남민심 그게 아니야 4월 10일 총선은 김순덕 대기자 4월 10일 총선은 선관위 주도 화끈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야 서울 49개 선거구에서는 대부분 15000표 내외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2020년 4.15 총선보다도 더 화끈하게 조작할 수 있었지 왜냐 사전투표를 많이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 조사 1380만 명이 220만 표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도 손 많이 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통행세를 많이 받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야 고관대작들이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울법대들은 다 어떻게 나왔는지 머리에 참 내가 볼 때는 뭐 맞게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 우리 탓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 논평 좀 논평이란 것이 이제 현직 정치인이 글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양날의 칼이죠 그런데 계속 논평을 내는데 총선 한편은 당 지도부 탓이고 윤 대통령 탓해서 안 된다 어떻게 윤 대통령 탓을 할 수가 없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 이야기죠 네덜란드 가고 영국 가고 미국 가고 다 국익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칩시다 그러나 지금 국익 중에 가장 최고의 국익이 뭡니까 선거를 도덕질 당해 이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거는 입 싹 다물고 대통령 선거에 본인이 240만 표 도덕질을 당했는데도 입 싹 다물고 이번 선거에 부산 가서 뭡니까 사전투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정치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해가지고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옳은 이야기는 아니다 이야기죠 헛소리를 하면 나는 분명히 지적한다는 얘기에요 당신들처럼 정치적 야망이 있어 가지고 내 생각을 굽힐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죠 이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죠 대통령이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윤 대통령 책임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책임이 무슨 여러분들 그게 있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헛소리가 공 박사님은 무슨 노력을 하십니까 정신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4년 동안 이 일을 유튜브 채널에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가 지금 뭘 했는 겁니까 이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다가 봉창 두디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바깥에 나가서 데모해야만 여러분들 그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지적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싸가지가 없어도 어마어마하게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당신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양심이 있어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3장당 1장을 도독질했다 4장당 1장을 도독질했다 그걸 누가 밝힐 거냐 이야기죠 그게 밝혀지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4월 10일 5일 6일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서 현장에서 모니터상에 등장하는 숫자하고 본인이 개수한 사전투표자수와 다르다 그게 이제 확연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발표 사전투표자수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차이가 난다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찬피하고 난 뒤에 그걸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리하게 되고 범여권 전체가 수령에 빠지게 된다 범여권 전체가 수령에 빠진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 책임도 있고 당연히 윤 대통령 책임이 있는 거죠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가가지고 결사적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못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때 경고 메시지 한 번 날렸습니까 본인은 뭐죠 폼 잡고 꽃가마를 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심한 장반이죠 제 이야기가 그냥 직설로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치고 나는 윤 대통령처럼 무책임한 남들을 처음 봅니다 국민이 지금 노예가 지금 된 상태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뭡니까 본인은 꽃가마를 타겠다 일체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쳐넣는데 얼마나 이런 죄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정말 제가 좀 아끼려고 하는데 남자 그렇게 무책임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이야기죠 본인 재임 중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는 이런 날인을 못시키는 대통령을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이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냥 허접스러운 사람인 거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치라는 것도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의료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가 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윤 대통령 입장에 서는 걸 보고 제가 놀랬지만 이 한동훈 씨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냥 전부가 다 뭡니까 대부분이 다 나서가지고 한동훈 박수 씨는 걸 보고 야 이게 정말 위험한 사회구나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실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총 한 번 쏴본 일이 없는 병사를 전쟁 때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고 그런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이 바보다 선거를 한 번도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은 공천관리위원장에다가 사무총장에다가 비상대책위원장에다가 그렇게 되면 선거를 치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이야기 요지는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지르게 짓밟던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양성태 대법관학에 47개 제목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이재용 여러분들 회장한테 17개 제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무죄가 하나도 안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한동훈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예 건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야 바른 말 안에 이제 자립자강을 생각한 특검 만치도 안 하고 채틀까지 가벼운 새롬 따라 셀럽이 된 대한민국 특검증 1% 밑에서 찬양하며 사는 게 그렇게도 좋더나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그건 내 숙명이고 호랑이는 굶주리도 풀을 먹지 않고 선비는 아무리 추워도 겟불을 쬐지 않는다 홍준표 시장이라 해서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소외를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한동훈이 모셔야 된다고 방방 뜯은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안심한 거죠 180석을 주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맹줄만 붙여 놓은 거다 여기서 홍준표 시장하고 완전히 저는 길이 다른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정직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180석을 국민이 준 게 아니고 국민들은 150석 이상을 준 건데 선거 부정을 해 가지고 도덕질 당했으면 180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홍준표 시장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지만 조제 소개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108석을 주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맹줄만 붙여 놓은 거다 그게 아니다 이야기죠 정치하는 당신들이 그렇게 비겁하기 때문에 나라의 앞날이 아주 깜깜한 겁니다 국민들은 150석 이상을 줬는데 선거 부정의가 다 도덕질 당한 거지 않습니까 격전지는 다 패배한 겁니다 왜 패배했냐 사전특비를 조작하는데 무슨 수로 당신들이 뭡니까 과반수를 얻을 수 있냐 이야기예요 다음번은 다음 총선은 한 80석 줄 거고 그다음 총선은 60석 줄 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죠 그러니까 자립자강의 길로 가자 폐의 대지위에서 스칼렛 오하라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다시 뜬다고 외쳤다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내일의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태대로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내일은 내일의 해가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홍준표 시장의 이름 흉중에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천만 원입니다 표를 만드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총선 여러분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강력히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화끈하게 할 거다 이야기죠 필요하면 여러분들 개헌선 무너뜨릴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개헌선 무너뜨릴 생각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한 1800만 표 쑤셔널려고 했으니까 왜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4월 5일 1일차 사전투표일에 오전 8시부터 뭡니까 모니터상에 떠오른 발표 사전투표자 수하고 투표소 이름 온 실제 사전투표 다르다고 아우성이 터져나왔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실을 호도하면 정말 어렵다 이야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생을 살 때도 항상 문제를 정직하게 보고 그래야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걸 호도하게 되면 망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어렵게 돈을 버는 사람들하고 돈 쓰는 사람들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과 출신들하고 문과 출신들하고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논평이 훌륭해서 제가 자주 소개하지만 때로는 보게 되면 본인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숨기는 부분이 맞는 겁니다 자립자강 외처야 그건 정신성리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컴퓨터로 이런 표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런 정신성리를 하는 겁니까 내일 해가 어떻게 떠오르냐 대통령성을 대표할 건데 그러니 제 이야기는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무조건 지적으로도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에 부실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엊그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거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영님 고맙습니다 보시게 되면 4월 10일에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며칠 전에 이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을에서는 만 74표를 집어넣고 유령 사전투표지를 영등포월의 김민숙 후보한테는 만 1529표를 집어넣고 중구 성동갑 윤희수 후반 만 4262표를 집어넣고 나경훈 후보는 14530표를 집어넣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수를 집어넣는데 나경훈 후보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여기 답이 있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에 뭘 표가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62% 여러분들 당일투표에 60% 사전투표에 62% 표가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거지 않습니까 박용찬 후보는 김민숙 후보한테 비해가지고 당일투표에서 55%를 여러분들 받았으니까 압승한 거죠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에 이런 패배했지 않습니까 윤희수 후보도 53%를 받은 겁니다 당일투표에서 53% 55%를 받았던 건 아주 잘 싸운 겁니다 그러나 조작함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리저리 가다가 윤석열 후보가 운 좋게 대통령이 됐는데 다음번에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적이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선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의 기량과 경험과 기술은 계속해서 고도화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또 여기에 홍준표 후보나 나도 한번 대통령 돼볼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정치인의 마지막 꿈이니까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사전투표제도의 아이스는 그냥 더불어민주당 쪽이 영구집권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현주 씨가 굉장히 약삭빠르게 당을 잘 옮긴 거죠 그쪽에 가면 올해 몇 번 돼 먹을 수 있습니까 이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비급함의 결과물인 겁니다 국민의 힘이 웰뱅당으로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비급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급함의 결과를 국민들이 세세손손 여러분들 치루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점을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만표 이상 차이로 여러분 승리해도 찍소리 안 하고 뭡니까 네 성관위님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저도 한 번 더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960년에 뭡니까 정진석 후보가 여러분들 하는 꼬라진 겁니다 1960년에 정진석 1950년에 권영세 1959년에 여러분들 김기현 1960년에 윤석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내 만표를 만표 부여 청량 공주에서 만표 더 얻었지 않습니까 만표를 더 얻었는데 조작해서 이러면 승부가 넘어갔는데 네 고맙습니다 선거관리위원당님 다음 번에는 꼭 뇌를 한 번 더 시켜주십시오 이런 꼬라질을 하는 겁니다 배포도 없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다 비급한 겁니다 이런 이 어떻게 이름도 앞으로 되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소개하는 건데 강원춘천갑의 허영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허영후보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김진태 후보가 당선자였는데 패배자가 된 경우입니다 허영후보가 두 번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겁니다 어떻게 제가 나라가 나라처럼 보이겠습니까 한심한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원춘천갑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거소선상투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표가 작고 관외사전투표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이 허영후보가 받은 7280표 이게 조작이 된 표입니다 여기서 가짜표를 여러분들 찾아내려면 이 허영후보 쪽에서는 사전투표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훔쳐가지고 허영표를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280표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관외사전투표의 선거인수 11613표의 5분의 1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1613표의 5분의 1이 7280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유령사전투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국외 부재자 투표에 허영후보가 214표를 받았고 국힘당의 김해란후보가 63표를 받았습니다 이 김해란후보는 정직한 표고 허영후보의 214표에 가짜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가짜표가 몇 표냐 여러분 궁금하시면 420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214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짜 투표지를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야 전문가 혼자한테 여러분들이 일을 맡겨놓으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 가지고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 거소 선상투표는 여러분들 조작 안 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당일투표 선거일투표는 여러분 조작 안 해서 내버려 두고 관내 사전투표 사전투표를 철원에서는 4장당 1장을 훔친 겁니다 5분의 1이 가짜표입니다 그래서 허영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몇 표가 가짜인지를 알고 싶으시게 되면 이 선거인수에 5분의 1을 곱하면 가짜표가 딱 나옵니다 허영후보와 함께 더해진 가짜표 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가짜표를 구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해란 국민의힘 후보가 5만8천표 허영후보가 5만7천표 993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거를 1만2천7백4십표를 선관위가 투입해가지고 허영이 5만7천표에서 7만표로 뜁니다 김해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에 따르게 되면 998표로 패배한 후보가 1만1천7백3십일표로 승리한 후보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성 겁니다 1만2천7백4십육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럼 1만2천7백4십표를 어떻게 쏟아준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경 한 겁니다 허영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의 47% 정상적인 투표에 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7%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선관위가 1만2천7백4십표라는 시예를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이 허영후보 한 게 100%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59%로 올린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2%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저는 미친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에 표를 더해줬으니까 당연히 김해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100% 안에 서로가 차지하는 거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38%입니다 38-49-11%입니다 플러스 12-11 두 개 합치게 되면 얼추 24%입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4%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1만2천7백4십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투표장에 직접 오신 사전투표자 수는 5만 명 진짜와 가짜를 합쳐서 6만3천7백명 관내 사전투표에 1만4백7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에 2천3백2십시표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훔친 겁니다 1만2천7백4십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 26.2%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32.69% 뻥튀기 6.5.46% 6.47% 6.47%를 뻥튀기 해가지고 1만2천7백4십표를 만든 다음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진행한 겁니다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집어넣은 것을 다시 보시려면 49%를 59%로 넘긴 겁니다 이게 선관위에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것은 조작이 제거된 제야전문가의 추정지 49%를 59%로 뻥튀기 해 준 겁니다 선관위가 10%를 뻥튀기 할 때 투입한 표수가 12,740호입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1%인 겁니다 조작의 맹백한 증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선관위 발표에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10%대의 차익값을 나타내는 이런 조작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조작을 가정에서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되는 겁니다 선거를 전부 다 도독질한 겁니다 나라가 식자층이나 고간대작들이 다 이걸 여러분들 뭉개고 가는 겁니다 어느 의미하면 뭐합니까 공박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체제가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가 권력을 장악한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장악한 쪽에 줄이 닿지 않으면 이제 취업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격을 받겠죠 그들끼리 해먹을 거니까 형님 아우야 여러분들 그들끼리 다 안 해먹겠습니까 예산이 한 600조 되니까 뜯어먹을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 권력을 장악해서 선거를 무너뜨리면 장기 집권 체제하에 들어갈 것이고 그 체제하에서 여러분들 국가 예산 600조 이상 정도를 주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광검물량이나 이런 게 다 해먹는 겁니다 저는 뭐 딴 거라고 아닙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해먹는 거죠 잘 해먹기 위해서 중국 공상당하고 손을 잡겠죠 그래 세세 세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세세 세세 그것만 보면 안 되죠 세세 세세 뒤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외치는 걸 보고 뭐 어놈이 되면 뭐합니까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은 이런 땅에서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감방에 쳐넣으려고 여러분들 다 눈을 볼킬 테니까 자 결정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물 위조 투표의 결정적 증거를 뭐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결정적 증거 찾아봐야 선관위가 다 거짓말하니까 빳빳한 사전 투표지를 찾으면 형상 복원 투표가 됩니다 붉은 여러분들 투표관리관처럼 개인 도장을 찍고 투표관리관이 그런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거짓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의지와 양심의 문제지 결정적 증거 문제는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거 데이터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거 데이터만큼 여러분들 결정적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학의 법칙을 위반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결정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의지와 양심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과 대통령이 의지와 양심의 문제지 결정적 증거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하도 결정적 증거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나온 여러분 정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유력한 증거입니다 위조 사전 투표지를 포항 북구의 개표소에 나온 겁니다 이번에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코드를 사용한 겁니다 이게 빈산의 일각인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주장할 겁니다 그거 말고 더 좀 더 아주 화끈한 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뭘 봅니까 포항 북구 개표소에서 나온 4년 전에 사용하던 qr코드로가 박힌 사전 투표지를 사용한 것은 바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한 증거물인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4년 전에 사전 투표지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출동한 겁니다 뭐 딴 거 아닙니다 이 포항 북구의 참관인 이거를 여러분들 했는데 그분이 말씀이 처음에 개표 시작될 때 이 행랑식 투표함을 다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디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사전 투표의 조작은 주력 부대는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방 부대가 후속 부대가 사박 5일 사이에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는 은밀한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자가 칼을 사용하고 나서 이러면 도망가고 나면 칼은 칼에서 이러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칼인 겁니다 범죄자가 남긴 총칼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분은 이쪽에 표시하셨는데 이게 대구 중남구에 나온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남대 체육관에서 나온 건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아주 깁니다 사전 투표장에 사용되는 프린트는 앱선 프린터입니다 이 앱선 프린터는 모든 프린터가 프린터를 사용하기 전에 규격을 딱 세팅을 하게 되면 좌우 여백과 상하 여백이 딱 같게끔 잘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위에 여백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인쇄소에서 상관위가 얼마나 이런 조직적인 범죄 집단지를 보시려면 이번에 어렵게 해서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법대로 통과시켰는데 이 바코드에 분명히 숫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일렬번호를 그래야 몇 장이 발급되는지 아는데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악랄한 집단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접수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소수만 이렇게 각성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 여러분들 머리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바코드 밑에다 숫자를 넣어 줘야지 사전투표 용지가 몇 장 발급된지 알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숨겨버린 겁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들입니다 이 애들 때문에 정말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박살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백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고민정 오신안 광진구월입니다 이런 투표지가 전국에서 몇 장 나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어난 이래 이 한 장 두 장의 문제가 아니고 4월 10일 총선에서 위조 투표지가 어떻게 투입됐는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코드가 말이 됩니까 숫자를 넣어야 되죠 숫자를 넣어야 위조가 쉽지가 않고 참관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위에 이거는 프린트로 출력된 게 아닙니다 프린트로 출력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인 겁니다 그럼 어디서 만드느냐 인쇄소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추론하는 거죠 지역선관위 입장에서 중심으로 위조 투표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한 곳의 집중화해가 전국의 모든 위조 투표지를 다 만들어서 이러면 배송하는 제재를 갖췄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 거죠 이게 광진구 어리고 여러분 이게 대구 광역시 중구남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에 여백이 많이 남는 여백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절단기를 자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착오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프린트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거 이야기하더라도 대법관들이 다 덮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엔지니어들이 돈을 벌고 문과들은 후기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작당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할 때 남기는 검정색 여러분들 잉크거든요 이게 아주 유력한 증거물인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증거물인 겁니다 꼭 같은 것이 여러분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인쇄소에서 만들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이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쇄상에서 발생을 자주 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죠 이렇게 대량으로 여러분들 표를 모아놨는데 한 곳에서 만든 것처럼 이런 표들이 대량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빙산의 여러분들 일각인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절치선이 잘리지 않는 당일 투표장에서 여러분들 표를 절치선을 자르지 않고 교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이 아무리 나가도 이게 여러분들 개표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문과의 다 위조 투표지들인 겁니다 위조 투표지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절치선이 잘리지 않는 상태로 그냥 투입된 겁니다 이게 또 이러면 절치선이 자르지 않게 다 투입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조 투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또 절치선이 잘리지 않은 거네요 보시게 되면 또 여기는 이제 표를 2946표를 교부를 했는데 나중에 세 보니까 2848표밖에 없는 겁니다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 98표 관내 사전 투표는 어쨌든 오늘 제가 하도 어떤 분들이 결정적 증거가 뭐냐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가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구 중남구하고 광진을에서 나온 내용을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이 역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가늠해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표를 쑤셔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표를 쑤셔 넣는 장면을 포착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은밀한 작업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이 나무랍니다 아니 표를 쑤셔 넣는 장면을 반드시 공부학사님 찾아내서 가져오셔야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져오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기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지적된 내용들은 다음번 선거에서는 또 그것을 가리기 위한 보조수단들이 다 개발되고 표를 쑤셔 넣는 방법에서 이 투개표 과정에 대해 상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오그노 클린선거 신민행동의 대표가 아주 좋은 그런 관찰기를 이용하셨네요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함 무결승에 대한 체인오버 카스티디 입장에서 투표함 이송 및 보관 전체 단계와 과정의 부정의 소지가 어디 있는지 추정 분석이 되면 설득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고 별로 제가 흥미를 못 느낍니다 왜 그런가 아니까 여러분 선거의 최종 결과물은 득표수에 있는 겁니다 득표수에 득표수를 조작하고 득표수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00표를 더해 줬는데 4박 5일 사이에 100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80표만 집어넣을 수 있고 못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결정적인 것은 아닌 거죠 결정적인 것은 득표수를 조작해 놓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나머지 물리적인 점검물들은 시간이 감히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형상보건 투표용지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숫자는 불가역적이지 않습니까 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당신들 득표수 조작했지 당신들 동작의뢰 나경원 후보 경쟁자인 류삼령 후보와 함께 1만 4천표 투입했지 이렇게 하면 아휴 덜 켰다 숫자를 그때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역적인 겁니다 이미 끝나 가지고 다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물리적 점검물들은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법원의 투표함을 막 내기 전에 투표함 전체를 다 통과를 해 가지고 가짜 투표를 채워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물리적 점검물들은 항상 변조가 가능한 거죠 2020년 4.15 총선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대부분에 보관되고 있던 배춘잎 사전투표자 위조된 정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표 쑤셔받기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런 내용을 오근호 대표께서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선거 밑장 빼기 기술 별 것 아니었다 표를 쑤셔넣는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를 쑤셔넣는 기술이 별 게 있겠으면 어차피 통 열고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옥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관인을 돌려보내고 투표함 뚜껑을 다시 열고 다져넣고 쑤셔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 대표가 4월 10일 총선을 보면서 그냥 내린 결론은 투표 끝나고 참관인 돌려보내고 바로 투표함 뚜껑을 열고 투표함 뚜껑을 열 때 여러분들 행랑식 투표함이기 때문에 행랑식 투표함이기 때문에 이 투표 봉인지가 크게 의미가 없지만 봉인지를 띄기 싫으면 이 옆에 좌우 양측에 있는 여러분들 좌우 양측에 있는 이 키가 있습니다 좌우 양측에 이 좌우 양측에 키만 딱 빼버리게 되면 그냥 홀라당 여러분들 벗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닫고 그다음 또 키를 여면 되는 겁니다 투표함 뚜껑을 다시 열고 그리고 그냥 쑤셔넣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는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즉시 1일에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권은 경찰 개입을 막았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지와 양심의 문제지 증거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 한 번 더 사전 투표 종료 이후에 행랑식 투표함 자료 양쪽에 양쪽에 좌우 양쪽에 키만 빼면 봉인지가 붙은 상태로 바로 뚜껑이 분리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키만 빼버리면 당일 투표 종료 이후에 참관인 을 돌려보내고 다시 개함하고 봉인지를 다시 만들어도 개표소에서 개표적시 폐기됩니다 참관인을 돌려보내고 아주 짧은 시간에 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일 투표 종료 이후에 참관인 을 돌려보내고 다시 개함하고 봉인지를 다시 만들어도 개표소에서 개표적시 폐기됩니다 사전 투표 종료 이후에 자료 양쪽에 키만 빼면 봉인지가 붙은 상태로 행랑식 투표함을 홀글라당 열고 표를 쑤셔 넣을 수 있습니다 행랑식 사전 투표함 양쪽에 키를 뗀 다음 다량의 관내 사전 투표지를 너무 많이 쑤셔 넣어서 단단한 바위 덩어처럼 불어난 상태의 사전 투표함 오근호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여기다 표를 너무나 많이 쑤셔 넣고 이러면서 다져 가지고 그냥 배가 빨록 나와 가지고 도저히 여러분들 이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던 투표 행랑식 투표함을 이 출연한 겁니다 단단한 너무 많이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단단한 바위 덩어리처럼 불어난 상태에 뚱뚱하게 된 건 이게 천 이니까 이러면 부풀어 오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저기서 어떻게 꺼냈을까 꺼낸 다음에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 범죄 선거를 요약하며 더 세련되고 더 빨라졌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투박하게 빳빳한 투표지를 쏟아내지 않았고 적당하게 접었고 매우 짧은 시간 투표지를 이동하여 다져 넣고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계속 이렇게 밝혀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혁신을 한 거죠 사전선거 밑장 빼기 기술 눈에 보이지 않은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서 놀라울 지경이다 개안부에서는 여지없이 이상한 장면을 만든다 사전투표 자료가 플라스틱 투표함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비대에 있었고 너무 표를 집어넣어서 다져서 바위 덩어리가 되어서 한 번에 나오지도 않았다 막 쑤셔 넣은 거죠 그냥 뭡니까 표를 사전투표하면 투표이니 투표지로 가득 차면 발로 다져 넣고 가는가 어떻게 입구까지 가득 채워놓고 심지어 다져 놓게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일본말로 이 바위까지 채운 거네 그냥 막 집어넣고 막 쑤셔 넣어가지고 이런 거는 현장에 있는 분만이 정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오그노 대표의 여러분들 정언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사전투표 자료가 플라스틱 투표함에 나왔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고 너무 다져 넣어가지고 바위 덩어리가 되어서 한 번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뒤늦게 9시 30분에 도착한 당일 투표함 하나에서 의문이 풀렸다 봉인지 한쪽은 뜯겨 있고 한쪽은 접혀 있었다 한쪽만 뜯고 한쪽으로 뚜껑을 열어져 친 것이다 표를 쑤셔 넣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이 정확하게 힌지 부분만 접혀 자격은 남긴 것이다 이 투표함은 80대 여성 참관인이 자신들이 옮기다 봉인지가 훼손되었다고 변명했지만 거짓말이 금방 들떡났다 너무 무거운 것이다 또한 참관인이 투표함을 들고 옮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시작하니 금방 말을 바꿨다 심지어 이 투표함은 투표록 수류가 미비해서 투표관리관이 다시 가지러 갔다고 변명을 했으나 고쳐서는 과정을 빼먹어 다시 작성하러 간 것이다 이 두 80대 여성 참관인은 봉인지 훼손으로 투표관리관이 제공하는 10만 원 남짓 돈을 받지 못할까 절절 매는 모습이었다 결국 이 투표함은 1.12에 고발되어 현장 보존되다가 선관위 위원장이 투표소에 무단 반입하여 판사겠죠 판사 부장판사랄 겁니다 개표하고 투표관리관으로 보이는 남성은 80대 여성 두 사람을 태우고 신속히 개표에서 사라지며 끝이 났다 선거범죄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50분 사전투표함이 다시 개함되고 다지지는 50분이었고 당일 투표소는 투표가 끝나고 참관인을 내보내고 출발 5분 전 다시 개함하고 쑤셔넣고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이었다 나라를 망치는 선거를 망치는 50분과 5분이다 거의 무법천지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표를 쑤셔넣는가라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 온 옥 대표가 굉장히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을 또 미디어 에이에서 한 번 방송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가셔가지고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입니다 참 제가 노력을 하지만 어떤 데 보면 어떻게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사전투표암 선관위에서 개표소까지 50분 당일 투표암 출발 5분 전 개함하고 쑤셔넣고 다시 닫는 데 걸린 시간이다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정거물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한다 앞에서 이런 보셨죠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개 0.8% 1% 안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총투표율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모든 작업을 진행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거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개표가 진행되는 단계에 분명히 66.2% 정도의 총투표율이 조선일보가 최종투표율인 67%를 16분 전에 발표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좀 더 정교한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4월 10일 당일 투표가 진행되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 분이 계속 추적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의심 상황은 누적 투표자 수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증가해야 되죠 시간대별로 증가는 대신에 누적 투표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누적 투표자 수는 줄어들 수가 없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 it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한번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적 투표자 수가 줄어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선거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1시부터 시작됐는데 1시 26분에는 964만 7천561명인데 총 누적 투표자 수가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964만 7천540% 줄어듭니다 그리고 2시 53분에도 1,095만 9천582명에서 1,095만 9천553명 줄어들어요 여기도 1,224만 4천492명에서 926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 다 숫자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자주 나오죠 어떻게 총 누적 자수가 이렇게 줄어드냐 831명에서 809명으로 또 6시부터 6시 49분 자에는 809명에서 503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심사항은 조선일보가 17분 먼저 4월 10일 총선의 투표율을 67%로 발표를 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시점에 중앙선거관린회 투표지의 진행 상황 실시간 중개는 66.2%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조선일보가 67%를 발표할 때 중앙선거관린회 투표 진행이름 상황표에는 66.2%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총투표율을 설정하고 이 사람들이 숫자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선일보 총투표율 67% 오후 7.15분 발표 7시 12분 중앙선거관린회 투표 진행은 66.3% 조선일보가 7.15분에 발표했는데 실진료 중앙선거관린회에서는 7.32분에 총투표율 67%에 도달함 조선일보는 진행 중인 사전투표율을 17분 전에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조선일보가 7시 15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67%를 중앙선거관회 진행 상황실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7시 32분이거든요 7시 32분에 67%를 통과하거든요 17분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어떻게 알았을까 67%를 세팅하고 이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앙선관회보다도 투표율 빨리 발표하면 어떻게 하냐 조선일보 오후 7.15분 67% 중앙선관회 오후 7.30분 발표 투표율 66.3% 66.3% 여기 보시게 되면 이 7시 15분에는 66.2%가 되어 있는 겁니다 17분 지나가지고 67%가 되는 겁니다 17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17분 지나서 7.30분에 이게 이게 틀리네 66.3%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오후 7.15분에 발표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여기 보시죠 조선일보가 여기 보시게 되면 7.15분에 조선일보가 총 투표율이 67%가 발표했는데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6.3%에 불과했습니다 17분 후에 7.32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진행했던 67%가 도달했거든요 17분 정도 먼저 선관위가 그걸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이 자료를 제공하신 분이 조선일보는 어떻게 최종 투표율을 선관위 투표 진행 상황보다 빨리 알 수 있었을까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조선일보를 보았는데 전국 실시간 투표율 67%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인 오후 7.16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진행 상황에서는 66.3%였고 7.30분에는 66.3%였다가 7시 32분대 비로소 67%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7시 15분에 조선일보가 발표했는데 7시 30분까지 66.3%였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오후 7.15분 55초 전국 실시간 투표율 67%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오후 7.30분 17초 때 66.3%인 겁니다 7시 32분이 됐을 때 67%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설정해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조선일보는 실시간 투표율을 짓게 되지 않은 투표율을 맞추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설정된 세팅된 투표율이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또 의심상황 3개는 투표진행사항을 만진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측이 원하는 대로 개수조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고 하니까 선거데이터를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승관위가 누가 승관위가 그 이야기는 득표수는 뭐든지 득표수는 뭐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오전 8시에 투표자 수는 2,966만 2,313명이었습니다 4시간 후인 오후 12시에 숫자가 줄어듭니다 7,863명이 2,965만 4,450명으로 줄어듭니다 투표자 수가 4시간 만에 줄어든 겁니다 투표자 수는 불가역적 수치입니다 변경되면 안 됩니다 4월 11일은 선거가 끝난 시점입니다 개표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때 2,966만 2,313명이 4시간 지나가지고 2,965만 4,450명으로 7,863명이 줄어든 겁니다 무슨 제약입니까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선거 데이터를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오전 8시 22분 4월 11일 2,313명입니다 오후 8시 2,313명입니다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그럼 그 다음 날도 2,313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후 12시 30분 이게 바뀌죠 몇 명 바뀝니까 4,450명으로 바뀝니다 4,450명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450명으로 바뀌네요 4,450명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313명이 4,450명으로 바뀐 겁니다 4월 10일 오후 12시에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이게 지금 최종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오전 8시는 2,313명은 2,313명이었거든요 그게 부풀려져 가지고 4,450명이 되는 거죠 숫자가 다른 겁니다 선거가 맞췄는데 11일 날 내가 여러분 개수를 다 조정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숫자 조정을 하거든요 그게 걸려든 거죠 숫자 조정은 주로 메인 서버에서 여러분들 직접 작업을 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개표 결과 집계된 투표 종수가 4월 10일 오전 투표소보다 7,863표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일 날 투표자 수가 7,863명이 적은 겁니다 11일보다도 두 개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1일 12시 32분 투표 진행 상황을 조회할 때는 개표 결과에 맞춰 숫자가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수를 임의로 줄일 수 있음은 정표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투표수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선거관리 내 서버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세팅 설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점검 문제죠 아마 전산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조언을 더 들을 수가 있으면 이게 전산상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지를 더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바보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바쁘시더라도 이 내용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당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던진 표의 일정 부분을 자리새로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새를 더불음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투표를 던지시게 되면 당일 투표는 고스란히 여러분 개수가 됩니다 사전투표는 자리새로 거두어 갑니다 사전투표장을 가시게 되면 사전투표는 자리새를 뜯기게 됩니다 뜯긴 자리새는 더불음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의 핵심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지는가 여러분 아주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딱 들으시게 되면 아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테이블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A당 B당 C당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 각각 30표를 얻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선거인수를 합치게 되면 90표가 됩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서울 49개 지역구 선거구에서는 조작값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세 사람당 한 표씩의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음주당 측에 집어넣은 겁니다 A당입니다 A당 그러면 여러분들 더불당 함께 10장을 훔치는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이니까 B가 여러분들 국민의힘이라고 보죠 국민의힘에서 10장을 훔치는 겁니다 가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C가 여러분들 무슨 개혁당이라고 보죠 개혁당에서 여러분들 세 장당 한 장을 끌어오니까 10장의 가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표가 위조 사전투표자가 30장이 더 생긴 겁니다 그거가 선거인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자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30표는 고스란히 더불당 후보 함께 대해지는 겁니다 더불당이 진짜 받았던 실제 사전투표자 수 30장 선관위가 보너스로 제공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가 30장 그래 60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자리새를 훔쳐 가지고 더불당하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사전투표자들이 표를 빼앗는 방법은 사전투표자 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표 기껀표도 다 포함합니다 무효표 기껀표를 다 합친 것이 선거인수입니다 정당이 받은 이름 투표자수로 합친 것이 투표자수입니다 기준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장을 합니다 무효표가 늘어나도 더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무효표가 많이 나온 지역들 있죠 무효표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줄 수 있는 표수가 증가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무조건 무효표도 세 장당 한 장 훔치고 기껀표도 세 장당 한 장 훔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도 세 장당 한 장 훔치고 미래통합당 후보도 여러분들 한 장당 훔치고 전부 다 합친 것이 선거인수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이 사전투표 한 것은 완전히 정신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리세를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위조투표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무효표가 많아져도 위조투표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가끔 선거에서 위조투표지가 너무 많아가 놀랄 경우가 있죠 그게 비밀이 뭔가 아니라 위조투표지가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에 위조투표지가 300장이 나왔으면 100장을 먼저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바보인 거죠 바보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참가하면 좋죠 왜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많이 훔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인수하고 이 선거인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은 이 표에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국외 부재자 관내 사전투표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 선거인수가 조작이 됐으면 진짜 선거인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빼면 되는 겁니다 4분의 1을 다 빼시면 진짜 선거인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곽상은 후보 여기의 4분의 1을 빼죠 꼭 같은 수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후보와 받은 표에서 선거인수의 4분의 1만큼 빼면 여러분 그게 무슨 편고 하니까 곽상은 후보가 진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부 다 가짜인 겁니다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는 진짜고 관외 사전투표 곽상은 가짜 국외 부재자 투표 곽상은 가짜 관내 사전투표 곽상은 가짜 이게 다 부풀리진 겁니다 그럼 진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4분의 1만큼을 4분의 1만큼을 여기서 빼주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어제 예를 들었는데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곽상은 후보의 1872표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1872표가 여기 여러분들 3100표에 4분의 1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100표의 4분의 1이 775표입니다 여러분 1872표 빼기 775표 하면 진짜입니다 진짜가 1097표입니다 여러분 곽상은 후보가 청운 효자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1872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게 가짜인 겁니다 그게 가짜인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가 몇 표인가 궁금하시죠 선거인수 3100에 4분의 1만큼이 곽상은 함께 가짜 투표주로 더해진 겁니다 그게 775표입니다 곽상은 곽상은이 받은 발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872표에서 선관위가 밀어준 775표를 빼면 1097표가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1872표가 가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 진짜로 하면 1097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가짜인 겁니다 1872표에서 1097표를 빼면 775표입니다 1097표가 뭐에 여러분들 그겁니까 3100표의 여러분들 4분의 1의 775표입니다 775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1872에서 이게 좀 틀렸네요 775표를 빼면 1097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 미래통합당 뭐 다 관계없이 선거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 무효표 기껀표를 다 합쳐가지고 그 가운데 4분의 1을 곱하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간단 명료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왜 안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한 숫자가 다 3100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효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껀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에서 가끔 여러분이 놀라시는 것이 무효표가 왜 그렇게 많았냐 대통령 선거에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왜 나왔습니까 무효표 숫자를 늘리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할 수 있는 가짜 투표 지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를 확인한 무효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효표를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 남영희 후보나 이런 데서 무효표가 많이 나왔죠 무효표가 늘면 늘수록 선거인 수가 커지게 되고 선거인 수가 커지게 될수록 훔칠 수 있는 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선거인 수가 400표일 때는 서울에서 100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줄 수 있지만 유령사전투표다수로 선거인 수가 800표가 되면 4분의 1은 200표를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대작들이 사전투표를 한 것은 그냥 뭡니까 머리가 그냥 백친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선거인 수 기준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선거인 수준은 후보들이 받은 득표수를 합치고 동시에 뭐죠? 기컴표 무효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항상 궁금해 하셨죠 왜 무효표가 그렇게 상상할 수 없으면 대통령 선거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무효표가 왜 그렇게 나왔냐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무효표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줄 수 있는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사전투표자들의 표를 빼앗아서 더불당에게 더해 주는 방법은 종로구 청원효자동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자들의 표를 빼앗는 방법 선거인 수 4분의 1을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다 청원효자동의 선거인 수는 3100명이고 4분의 1은 755표다 더불당 후보 발표 사전투표 선관위 발표 1875표 여기는 진짜 1097표하고 가짜 775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선거인 수가 늘어나게 되면 무효표가 늘어나게 되면 기권표가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더 많이 표를 도독질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원효자동 사례는 선거인 수 3100명의 4분의 1은 755표를 유령사전투표서를 만든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한테 청원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서를 더해 준 겁니다 선관위는 1872표를 받았다고 곽상은 후보와 발표했는지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진짜인 1097표하고 유령사전투표다인 775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어제 제야전문가의 사례를 훨씬 더 간단하게 이름 소개한 겁니다 아까 이런 사례 소개했죠 그러니까 각 당에 30표씩 이름 사전투표가 들어왔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 서울은 3장당 1장씩이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3장당 1장이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죠 3분의 1을 하려고 하니까 2장당 1장씩 가짜 투표 투입하게 되면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선거에서 이렇게 사전투표 참가를 하시게 되면 모든 정당의 사람들이 다 표를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할수록 어느 정당에 참여해도 관계없이 사전투표 참가자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게 될수록 그만큼 뭐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와 고관대작들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름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께서 이번도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그 윤 대통령이 던진 사전투표지는 윤 대통령이 던진 사전투표지에 3분의 1만큼이 더블당 후보를 더해 준 겁니다 순수하게 윤 대통령이 던진 한 표가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간 게 아니고 그 한 표가 3분의 1이 이러면 참 좋은 제도죠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자기 한 표 가운데서 서울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반대 정당으로 더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정당하게 표를 던졌는데 자기가 던진 표의 4분의 1이 이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른 정당을 도와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네요 어제 한 번 소개 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세 사람당 한 표의 유령 사전투표 다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더블음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종로구에서 30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400명이 참가했다 그렇게 하면 400명의 4분의 1인 100표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돼 가지고 더블음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강남구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800명이다 이렇게 하면 800명의 4분의 1인 200표가 보너스로 더블음주당 후보와 함께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 이은희님 고맙습니다 4분의 1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는데 막히더라고요 4분의 1은 그냥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박순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분의 1은 서울 권력 전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이 4분의 1로 찾아진 겁니다 4분의 1로 그러니까 그럼 4분의 1을 어떻게 찾았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게 되면 4분의 1을 어떻게 찾았냐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그래도 그분이 궁금해하시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 이게 비정상이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부정선거의 정거물이죠 이거를 이게 이론적으로 선거 부정이 없는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0인 상태입니다 같은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차익값을 이 상태로 접근시켜 나가면 수렴시켜 나가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 표를 제조하는 데 사용한 것이 세 표당 한 표 정도를 훔친 걸로 나온 겁니다 규칙이 세 표당 한 표를 훔쳐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이런 모습의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그런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보게 되면 나온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 그 국회의원이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조금만 사람들을 복잡하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표가 어떻게 나왔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거관리민회가 조작해서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수렴시켜 나갈 때 그때 조작에 사용한 규칙으로 찾아낸 것이다 서울에서는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세 사람당 한 표를 훔쳐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단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함께 투입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63대 36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율 63 당일투표 국민의힘 36% 경기도에서는 4장당 경기도 전체에는 4장당 한 장을 훔쳤고 일부 지역에서는 3장당 서울처럼 한 장을 훔친 겁니다 그러면 얼추 60대 39 이렇게 나옵니다 인천은 5장당 한 장을 훔쳤고 부산도 5장당 한 장을 훔쳤고 광주 전라북 남북도는 3장당 한 장을 훔쳤고 나머지 권역은 4장당 한 장을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적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전투표의 그런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3장당 한 장을 훔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 선관위의 후보별 득표소를 들어가 가지고 관외 사전투표나 제외국민투표 가운데서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곱해보시게 되면 유령 사전투표 다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중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적보수 은봉동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봉동에 가만히 있어 보시죠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봉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2432표를 봤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전투표장에 진짜 오신 진짜 투표자 수가 있고 그리고 선관위가 더해준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선관위가 얼마나 더해줬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 4106 곱하기 4분의 1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4106 곱하기 4분의 1이 더해진 겁니다 자 선관위가 2432표로 발표한 겁니다 전현희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를 진짜는 1405표고 가짜는 4106 곱하기 1062.5 반올림에서 1027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선거인수도 부풀려진 겁니다 선거인수 4106표에서 1027표를 빼면 실제 선거인수가 나오는 겁니다 1027표만큼 유령선거인수하고 1027표만큼 유령사전투표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로 해가지고 아주 정교하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냥 여러분의 지역구에 우리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얼마나 훔쳤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면 그냥 서울에 선거장 바로 들어가서 계산해보면 되는 겁니다 관외사전투표 국외부재자투표 관내사전투표 전부를 다 여러분들 훔쳤기 때문에 엑셀작업이 능하신 분들은 그냥 선거인수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그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유령사전투표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만큼 빼면 진짜 선거인수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죠 제야 전문가가 이런 복잡하게 설명해 준 거를 제가 소화를 완전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뭐 성수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578표를 받았다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1578표가 그럼 1578표에 유령사전투표다 포함이 그게 얼마나 되냐 2836표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곱하면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다 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딱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되면 다 계산이 다 했네요 관회사전투표 전현희 발표 관회사전투표 득표수 8513표 실제 4908표 선관위가 투입해준 유령사전투표자수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3605표 진짜가 4908표 가짜가 3605표를 더해준 겁니다 재외국민투표 전현희 재외국민사전투표의 득표수 387표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387표가 진짜 몇 표? 290표 유령사전투표다 투입 몇 표? 97표 밑에 성수 1가 1동 사전투표 득표수 선관위 발표 1578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작된 거라는 겁니다 실제 8969표 선관위 유령사전투표자수 709표 이렇게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엑셀 작업 능하신 분들은 제이아 전문가 이름 작업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바로 작업 들어가시게 되면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동의 자기 동의 몇 표 정도를 여러분들 만들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시간이 이게 가능한 거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야 다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일반적으로 4장당 1장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표를 다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 의정부 갑의 박지혜 더블음지당 사전투표 덕표수 의정부 1동입니다 의정부 1동에 박지혜 후보가 3207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함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빼면 진짜가 얼마냐 5254 곱하기 5분의 1 5분의 1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나오는 거죠 이게 5분의 1이 맞습니까 6분의 1인가 5분의 1이겠는데 4장당 1장이니까 서울은 3장당 1장이니까 1051표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고 2156표가 실제 사전투표는 나오신 분이고 선관위가 두 개를 합쳐가 3207표를 발표한 거죠 선거인수도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5분의 1을 곱해가 빼버리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5254 빼기 1051 이렇게 하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게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게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사전투표 하면 자기 표 가운데 일정 부분이 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령 사전투표 다소 다 만들어져서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전투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보시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조작하는 인천 5장당 1장을 훔치는 겁니다 인천은 선거인수 가운데 6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인천동구 미추월의 남영희 후보 이 남영희 후보가 여기에 숭의 1동 3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1414표 윤산웅 후보가 1096표를 받았는데 이 1414표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보너스로 주는 유령 사전투표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그 유령 사전투표 다 몇 장이냐 2529의 6분의 1을 곱하면 422표입니다 1414표 빼기 422표를 하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규칙을 이용해 전부 숫자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정말 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공직선거를 다 만들기 때문에 대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제도를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다수 실제 사전투표 다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제도를 못 받아들이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서 위조 투표지 못 만들게 하면 그거 못 막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보통 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체제의 근간을 다 허물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 제도를 이렇게 역설한 겁니다 부산은 5장당 한 장을 훔쳤습니다 선거인수의 6분 1을 곱하면 다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 다 나옵니다 광주는 3장당 한 장을 훔쳤기 때문에 이게 6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이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최대한 쉽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제도를 한국인들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최고는 없애는 것이고 사전투표 제도를 안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해 가지고 위조투표 좀 만들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이 누구든지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투표 제도를 못 막으면 이걸로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넘어간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한 분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쪽이 팔린다는데 참 나도 창피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는지 기가 찬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사전투표라는 것은 자리세를 바치는 겁니다 통행세를 바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바치는 거 아니까 선관위를 경유해 가지고 선거부정을 기획한 자들에게 표를 다 바치는 겁니다 자기표가 자기표가 아니고 자기표 가운데 일부만 자기표고 나머지가 전부 다 선거를 기획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에게 다 표가 가는 겁니다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하고 그것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본인이 240만 표를 도덕질 당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연히 그냥 운 좋게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60대라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60대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22.6% 굉장히 높네요 오늘 윤용진 변호사가 60대도 사전투표를 하면 1번을 찍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윤용진 변호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투표 조작에 60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도 세대가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항상 민주당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너무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은 선거는 1천만 2천만 3천만 4천만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표본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민주당이 다 밀려갔다 젊은 사람이 다 사전투표 밀려갔다 그거는 그냥 한강물에 돌던지기처럼 표가 나지 않습니다 통계학의 근원은 선거에 참여하는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시간을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끌어내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마다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조작이 여러분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나경원 후보가 당선됐던 동작을 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동별로 최소 11% 최대 16%의 격차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차익값 그래프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큰 차이가 나게 되면 면정실을 가진 사람은 의문을 가지고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난 10년간 모든 역대 선거들이 다 차익값 그래프가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선거마다 뭡니까 당일투표하고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격차가 어김없이 사전 빼기 당일이 민주당은 플러스 10% 이상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0%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논외입니다 논쟁거리가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유령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더해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체로 전국을 분석해 보니까 서울은 세 장당 한 장을 훔쳤고 경기는 네 장당 한 장을 인천은 다섯 장당 한 장을 부산은 다섯 장당 한 장을 광주 전라도는 세 장당 한 장을 이렇게 훔쳤더라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기권표도 조작에 활용된다 무효표도 조작에 활용된다 그다음에 모든 정당의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모두 다 자리새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야 전문가가 혼자서 작업을 하니까 힘이 드시니까 만일 본인의 지역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엑셀 작업에 능하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시게 되면 그래서 선상투표는 조작 안 했고 당일투표는 조작 안 했고 그 외에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그리고 동별관내사전투표 특히 다른 후보권은 손을 안 댔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읍면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조작이 됐다 그 조작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안에는 실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너스로 제공한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있다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궁금해 보신들이 계시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세 장당 한 장이기 때문에 4분의 1 경기도는 네 장당 한 장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곱해가지고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가 바로 유령사전투표다수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유령사전투표다수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았다고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그걸 빼주면 진짜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풀려진 선거인수 외에 진짜 선거인수를 알고 싶으면 4분의 1을 빼면 그게 진짜 선거인수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게 된 것은 선거인수에 비례해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만들어져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지기 때문에 선거인수에는 각 정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외에 무효표 기권표가 포함된다 그래서 선거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번에 남영희 후보 미추월 어딘가 남영희 후보의 4860평가 여러분들 무효표가 그게 무효표가 뭡니까 이랬는데 무효표가 바로 뭡니까 무효표의 5분의 1 5분의 1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남영희 후보에게 대지는 유령 사전투표자도 대진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저도 제야 전문가 설명을 듣고 소화를 하면서 훨씬 더 확연하게 이 문제를 더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후반부는 또 잘라서 낼 테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사전투표 석사하기를 마무리하실 정도로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어김없이 더 나은 방송 또 준비해가지고 당분간은 뭐 이제 시사 문제도 다루지만 아무튼 이 문제가 너무나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 하나 도착했는데 보시게 되면 전수분석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나오는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을 어떻게 조작했는가 이게 전수분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예고해드리는 겁니다 제야 H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엑셀 데이터 다운로드 포맷의 양상을 좀 바꿔놓아서 다운받아 분석하려 드는 네티즌들을 따돌리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는 일과 클리닝에 자질구리한 작업 범위 추가로 들어서 시간이 다소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주말 작업을 풀 가동해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경에는 결과물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데도 다음 주 내로는 4월 10일 총선에 전국의 전수분석을 통해서 조작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낱낱이 가려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공병호 tv가 지난 날에 비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영상이 맞추고 나면 긴 영상을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잘라서 내보내기 때문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많이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입을 다물게 되면 이 모든 사실과 진실이 치록같은 어둠의 이름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문제가 밝혀지는 날까지 힘을 더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면서 출세도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좋고 돈 많이 버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나서 그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널이 탄압을 받으면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일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위 치록같은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학 조작국의 여러분들 국민들로 그냥 노예 상태로 빠지게 된 이 직전까지 왔는데 사실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되고 개화가 되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겠냐 그런 신념을 갖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이렇게 함께 힘을 좀 이렇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야 h님이나 제야 k님이나 대야 전문가께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가지고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방송 준비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리서치를 해 주신 겁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개념은 4월 10일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특표수를 어떻게 조작해 가지고 전국을 다 요리했는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 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